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배우 이준기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순간이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Away In My Life의 마지막 촬영 날이었는데요 사실 아직은 실감이 안 납니다 많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 라는 아쉬움만 들고 후회도 많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 또 함께 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감독님, 배우분들 다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 같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뭐 원없이 즐겁게 잘 달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히우를 연기하면서는 정말 많은 장면들에서 활약을 했어야 됐고 히우가 원체의 사기 캐릭터라서 정말 우리 스태프분들, 감독님 다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히우랑 같이 더 지낼 생각이고요 좀 늦게 보내줄 생각입니다 또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참 아쉬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또 어찌 보면 이런 아쉬움, 슬픈 이별이 새로운 또 만남의 기약, 또 기대일 수 있으니까 저도 또 멋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배우로 더 성실하고 멋진 배우로 새롭게 또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또 멋진 작품 선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난 8개월여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gain My Life는 여러분의 가슴속에 영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난 날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